안녕하세요.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 사우스 코리아 리더 박정철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글 서류파이드 에듀케이터, 즉 구글 인증 교육자 내지는 구글 공인 교육자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시간을 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빠른 속도로 설명드릴 테니까 눈을 번쩍 떠주시고요. 안전발트 매시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C 시험 과연 왜 보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 구글에서 인증하는 자격입니다. 즉 구글의 플랫폼, 구글의 수많은 툴들을 이용해서 교실 환경에서 사용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 혁명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구글에서 인증을 해주는 시험인 거죠. 국내에서 지금 30분 내외로 되어 있는 아주 극소수의 교육자분들만 누리고 있는 특권입니다. 어서 여러분도 참여하시고요. 자, 두 번째, 구글의 플랫폼을 이용을 하게 되면 창의적인 수업이 가능합니다. 현재 약 220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구글에서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외에도 계속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하는 쪽쪽 교실에 적용을 해보세요.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저희 교실에서 저희 학생들에게 새로운 물결,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테크닉들을 계속 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글이라고 하면 워낙 창의적이고 어떤 쿨함의 상징이죠. 이 구글 인증 자격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주변 동료 교육자분들 사이에서 멋지다, 쿨하다 라고 인증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글 클래스룸의 모토는 More Teaching, Less Taking 입니다. 행정적인 일처리, 글 쓰고, 공유하고, 프린트하고, 복사하고 이런 것들은 더 짧고 간단하게 하고 더 많은 시간을 티칭에 활용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글 클래스룸의 목표죠. 비본질적인 것은 최소한으로, 대신에 본질은 아주 많은 시간에 공을 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구글 플랫폼을 이용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용 노하우를 잘 알고 있으면 그것이 가능한 거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뉴유상종, 이 구글 Certified Educator 시험에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은 너무나 다들 진치적이고 창의적이고 밝고 명랑하고 즐거운 교육자분들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게 될 거예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지금 구글에서는 크롬북이란 걸 이용을 해가지고 교실에서 교과서와 책을 없애고 이 크롬북으로 대체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로 봐야 될 내용이 있고 종이로 봐야 될 내용이 있으니까 영원히 공존하겠죠. 하지만 굳이 종이로 뽑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충분히 이러한 디지털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대체가 가능하게 되는데 그 근간에 구글 플랫폼이 있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 방대한, 막대한, 어마어마한 컨텐츠들이 구글에서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구글 검색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구글 어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구글 맵스 당연히 아실 거고요. 구글 아트 앤 컬처, 전 세계 인류의 역사와 미술과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한 공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게 되실 거고요. 여덟 번째,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학생들의 사용 시간들, 이메일 트래픽, 데이터 용량 이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롱텀으로 관찰함으로써 빅데이터를 수립을 하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홉 번째, 미래 시대는 디지털 시대죠. 디지털 툴에 익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자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죠.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디바이스와 디지털 툴을 이용한 창의적 과제에 학생들을 참여시켜 주세요. 학생들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성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시험 자체가 강력한 학습 도구입니다. 저는 이 말을 너무너무나 좋아하는데요.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 하면서 그제서야 이해를 합니다. 시험이 학습 도구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구글 서리파이 에듀케이터 시험은 일반적인 OX, 사지선다 시험과는 다르게 시나리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푸는 과정 중에 시험도 보지만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시험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무슨 뜻인지 아실 거고요. 저 역시도 이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의 시험에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험이 학생을 평가하고 성적을 매기고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시험을 보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학습하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깨닫는 학습의 기회를 주는 거죠. 이거는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GCE 레벨 1, 레벨 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레벨 1은 지메일, 구글 드라이브, 구글 독스, 슬라이드 등등의 기본적인 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툴을 교육 환경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GCE 레벨 1이고요. 나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구글 행아웃, 구글 및, 구글 블로그 등등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는 툴까지 아우르는 조금 더 어려운 내용으로 레벨 2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물론 레벨 1과 2 중에서 나는 그냥 바로 레벨 2를 볼 거야 라고 해도 상관없으세요. 레벨 1보다 2가 높은데 나는 실력이 좋으니까 그냥 2를 볼래 하시면 바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글 서리파이 트레이너가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벨 1, 2를 모두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트레이너란 게 뭘까요? 바로 저처럼 여러분들로 하여금 서티파이 에듀케이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가르쳐드리는 역할을 트레이너라고 하고요. 아주 어마어마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위에 단계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국내에서는 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아주 자랑스러운 자격이 되겠습니다. 구글 이노베이터입니다. 구글 서티파이 이노베이터. 1년에 몇 명만 선정을 해가지고 특정 나라에서 구글 오피스에서 아주 다양한 활동을 통해가지고 2박 3일의 일정 동안 공부하고 교류하면서 교육의 혁신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2017년도에 이 과정을 다녀와서 구글 이노베이터가 되었고 현재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시험을 어떻게 보나요? 외국에서는 이 시험을 보는 것을 도와주는 책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한 권도 없죠. 하지만 다행히도 저희 GEG 사우스 코리아에서는 부트 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막 엄청나게 고생스러운 모습처럼 보이지만 정말 하루에 꽉 채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수 있는 고 수준까지 만들어드리고 실제 시험도 볼 수 있도록 같이 시간을 할애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 페이스북이라든지 저희 홈페이지에서 공고가 나갈 겁니다. 그때그때 눈여겨보셨다가 공고가 뜨면 마음껏 지원을 해주세요. 정말 지금까지 많은 열정적인 교육자분들께서 이 부트 캠프를 이수를 하셔서 좋은 결실을 얻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구글 서티파이드 에듀케이터 시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내용 내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페이스북 그룹에 오셔가지고 글을 남겨주시면 언제라도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더 많은 열정적인 교육자분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 사우스 코리아의 리더 박종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